김은태의 오후짱 공략주 시간입니다. 이제 점심시간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김은태 매니저 모시고 오후짱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요즘 타율이 좋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잘 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리뷰할 기업이 있습니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이 기업을 4월 22일 월요일에 편입하셨더라고요. 현재 10% 수익을 내고 있고 그런데 아직 목표가까지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좀 더 홀딩해 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어제 테슬라가 또 급등을 했죠. 로봇 택시에 대한 이슈가 계속 끊이지 않고 있는 와중에 오늘 국내 승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승으로 추세를 전환하면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대거 급등하고 있어요. 라닉스라든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장중에 20% 이상 급등하면서 후발주로 저희가 매수를 했던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레이더에 대한 제품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엊그저께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장중에 한 번 급등세를 보이긴 했었습니다. 장중에 한 10% 정도 올라왔다가 윗고리를 달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매물벽들이 쌓여있는 14,000원까지는 다시 한 번 재돌파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봐요. 기대를 해보기 때문에 14,000원만 돌파한다고 하면 저희가 목표가를 가지고 있던 15,000원까지는 쉽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그 점을 참고하시면서 아직은 좀 더 보유하고 홀딩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홀딩해보면서 14,000원 지지선을 뚫고 15,000원 목표가 달성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오후짱 공략주 바로 열어보도록 하시죠. 어떤 기업일지 궁금한데요. 자, 일단 공략주는 현대임스입니다. 미중 무역전쟁의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한 줄평을 남겨주셨는데요. 현대임스, 조선 기자재 기업이죠? 네, 맞습니다.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고요. 최근 들어서 지금 하나오션이라든지 어제 하나인진에 대한 실적 발표가 깜짝스럽게 높게 나오다 보니까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조선주들, 또는 조선 기자재 업종들에 대한 흐름도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업황도 개선되고 좋겠지만 또 미중 갈등 문제로 인해서 가장 수혜를 먼저 받는 쪽이 또 조선 업종이 될 수도 있는데 그와 관련돼서도 아직 바닷건에서 움직이지 않은 종목들에 대한 여러 가지가 종목이 있는데 오늘 현대임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조선 기자재, 건설 장비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기도 하지만요. 친환경 연료 저장 탱크를 또 제작하려고 하는 기준을 좀 보이고 있는 회사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닷건 횡보자리 구간에서 박스건 상단만 돌파하만 시도해준다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락적으로는 1차적인 보호해수 물량이 이미 풀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오버행 이슈는 일단락은 해소가 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라서 다소 부담은 되겠지만요. 그래도 어차피 바닷건, 박스건에서 2차 파동을 준비하고 있다, 매집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충분히 대응해도 괜찮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 앞서 설명을 해드렸지만 기존에 있었던 1차적으로 급등하고 나서부터 박스건 행보 구간을 거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상태에서 2차적인 파동이 나올 거라고 보여지니까요. 오늘 자리에서 충분히 매수해봐도 저점에서 매수했다라고 부담없이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가 18,500원에 매수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1차 목표가는 21,000원까지 직전구점 라인을 돌파하는 자리까지 보고요. 손절가 라인은 21선 깨지는 짧게 잡아서 17,000원까지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조선 업황이 좋습니다. 수주도 좋고요. 관세청 데이터도 좋더라고요. 이 와중에서 또 조선 기자재들은 성장 사이클이 좀 더 빠르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현대임스 영업이익이 4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제가 조사를 좀 해봤는데 1분기 실적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하나오션도 이제 앞으로 실적 발표가 남아있고 조선업들에 대한 수주장구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받는 수주가 앞으로 24년도를 넘어서서 26년도부터 배를 만드는 업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걸 물량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아마 꾸준한 실적이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선이 되고요. 이미 현대임스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이번 1분기 실적도 또 한번 나쁘지 않을 거라고 기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된다고 하면 앞으로 주가의 흐름들도 탄력받아서 상승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 있으니까요. 그 점을 좀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외부 변수도 너무 좋고 그리고 업황 자체도 좋고 또 자체적인 모멘텀, 실적에 대한 기대도 더해져서 좀 더 저희 홀딩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후를 공략할 수 있는 두 번째 공략주 지금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NG 하이테크입니다. 저번 주에도 저희가 만났을 때 유리기판 관련주를 가지고 오셨는데 오늘 또 때마침 오늘 반도체 쪽이 또 강세를 나타내고 있잖아요. 네, CNG 하이테크 매력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최근 들어서 반도체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도 그 와중에서도 기판 관련된 종목들은 죽지 않고 추세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였어요. 최근 들어서 유리기판 업종들에 대한 흐름들도 굉장히 견고하게 고점에서 고가를 펼쳐나가고 있는데요. 제가 유리기판을 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게 이번에 사실 SKC가 유리기판 대장주로서 영임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장중이 5% 정도 급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이 SKC가 양산을 시작하는 시점이 25년도부터가 양산을 시작한다고 했고 삼선 전기도 마찬가지로 늦어도 26년에는 양산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포부를 밝혔는데 이번에 SKC가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24년도 이번 올해 하반기부터 문제를 해결하고 양산을 도입할 수 있다라고 또 비공식적으로 내용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유리기판 중에서 안간 종목들을 좀 찾아볼 필요성이 있는데 이미 피로토스라든지 다른 종목들이 워낙에 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대응하기가 좀 부담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후발주로서 안간 종목을 찾아본다고 해서 제가 오늘 CNG 하이테크를 좀 가지고 왔는데 사실 이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들은 이틀 전부터 강한 흐름을 보였어요. 그때 이제 최대 거래량이 터졌는데 역대급 창을 상장하고 나서부터 최근 들어서 최대 거래량을 분출했기 때문에 윗고리가 길게 달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매집을 했고 위에 있는 물량들을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유통 물량도 650만 주밖에 안 되는 거의 품절주라고 보시도 될 것 같은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벼운 거래량 수금만 받쳐줘서 올린다고 하면 가볍게 또 올릴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또 종목인의 동사 같은 경우는 유리기판 핵심 원천기술을 또 특헌을 추려했던 어제 또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관심을 좀 받고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차트 흐름을 보게 되면요. 어저께 장중에 한 15% 올라왔다가 윗고리를 길게 달았는데 마찬가지로 거래량을 동반해서 내렸기 때문에 물량을 매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조정받는 모습에서 경과 흐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은 거래량만 들어온다고 하면 강한 흐름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까지 17,600원에 매수 한번 편입해보도록 할 거고요. 1차 목표가는 2만 원, 직전 고점 라인까지 2만 원까지 잡아보고요. 손절 라인은 15,500원까지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유리기판 쪽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SKC 대장주죠. 5% 급등하면서 SKC를 필두로 유리기판 쪽이 오늘도 강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아직 덜 오른 후발주자 CNC 하이테크를 저희는 오후짱 공략주로 선택을 해봤습니다. 목표가 2만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고 손절가는 15,500원 제시를 해주셨는데 기간은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사실 지금 들어서 최대 거래량을 발생하고 나서부터 급등했기 때문에요. 사실 기간은 길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조정 장세가 나오면 오히려 아름다운 조정이다 생각하시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한다고 하면 충분히 매수 관점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앞으로 향후 이번 주 3거래일, 4거래일 정도 남았는데 3거래일 아니면 충분히 급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윗동 물량이 워낙에 또 수가 적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에 대한 수급들이 워낙에 세게 올라가다 보니까 다른 일반 업종에 대한 수급들이 좀 적게 포지션을 잡고 있어요. 만약에 반도체가 오늘 윗골이 달고 내려온다고 하면 수급들이 기판 쪽으로 순환매를 돌리면서 올라올 거라고 기대를 해보니까요. 단기간적으로 급등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품절주인 CNC 하이테크 3거래일 안에 좀 강한 상승탄력 나오길 바라면서 이 기업 편입해 보도록 할게요. 매니저님, 오늘은 무료방송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예정되신 방송이 또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장 끝나고 가득스러운 녹화방송 스케줄 때문에 부득이하게 오늘 무료방송은 진행을 안 하는데요. 그래도 매주 월요일 수요일마다 오후 4시 40분에 무료방송을 진행하고요. 주말에도 또 일요일날 또 무료방송을 진행하니까요.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무료방송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땡 녹색밴드에다가 김흥태라고 검색하시면요. 무료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제가 거기다가 종목들에 대한 리뷰라든지 시황 분석 그리고 무료방송에 대한 링크도 걸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가지고요. 좋은 종목 또는 정보들 많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흥태 매니저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매니저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